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날쌩마 한번 보여주시죠 레인보우 날쌩마 이 친구를 잡아왔습니다 하늘섬 조사를 하러 갔다가 검은 조직이 있는걸 보고 검은 조직을 다 처치하니까 레인보우 날쌩마는 실험중이더라구요 이 친구가 거기에 있는 신전이랑 연관이 있는 포켓몬인진 모르겠지만 오늘도 야생을 하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바로 우리는 야생을 하러 가보자고 가보자고 수박부터 바로 캐줄게요 시작은 농사 수박 뿌셔 수박을 다 캤구요 수박을 다 캔거를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캐온거를 수박을 다 패라줄게요 이거 다 팔면 돈이 얼마 안나오네요 골드코인 두개 되겠다 골드코인 두개 오늘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럭키블럭을 할 수가 있다 손 저요 라테님이? 무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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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건 아닌데 어 신기해서 라테님 천장님 집 앞으로 와주세요 럭키블럭을 사들고 자 라테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리님도? 할래 오 하나 포켓몬 얼룩이겠습니다 포켓몬 얼렸으니까 자 라테님 까주세요 좋아요 로켓따 다음 오 도대북이 도토리 도토리 배오르 좋아요 뺨 엘풍 엘풍 마지막 뭐야 다 별로 안좋은것들만 나왔네요 그러면 잡아주실거 잡아주시구요 하리님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달콕퀸 도시마사리 오 도시마사리 오 눈생겼죠? 뭐야 이거 이어서 까주시기 바랍니다 소 소 마지막 또 그럼 과연 오늘은 뭐 그냥 꽝의 날이죠 포켓몬 일단 얼린거 풀어줄게요 수박을 이어서 한번더 한번만 더 캐볼까 수박이 많이 안자라가지고 아 수박 먹고싶다 녹화 끝나고 수박바먹어야겠어요 아니요 저도 수박인가 아 수박인 줄 알았어 수박을 다 캤구요 이 수박 다 캔거를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금코인 7개 7개? 8개 있어 7개? 7개 부러워 부러워? 너무 부러워 플래코인 각이다 이거 근데 훈아 어? 항상 근데 악몽이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촌장님도 먼저 겪었거든 그러네 오늘도 근데 뭔가 촌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면 촌장님 알지 않을까? 촌장님한테 이상한 점 없는지 여쭤볼게요 촌장님 요즘 뭐 이상한 점은 없나요? 마을 촌장님 요즘 바다에 소용돌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바다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줘 소용돌이? 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? 바다 조사를 해달라는 거 같은데 바다에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난다고? 바다 한번 넘어가 줄게요 바다 바다? 근데 훈아 배틀장이 사라졌어 그 큰 게 뭐야 한순간에 사라졌네? 그니까 어디 갔어 그거 아깝다 그냥 해놓지 좀 많이 아깝다 우리 심심할 때 배틀하면 좋은데 그러게 바다니까 훈이는 바다 탈 수 있는 포켓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어가지고 보트를 만들어줄게요 난 요 친구 타면 돼 대검기 오 겁나 빠르다 볼래? 오오 이거 점프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혹시 같이 가실 분 있나요? 아 저요 나태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나 배 준비해놨어 소용돌이? 소용돌이 아무것도 없는데? 고래와 응자 되게 많고 잉워킹도 엄청 많고 포켓몬 말고는 딱히 보이는 현상은 없어요 일단은 소용돌이 뭐 안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 바다가 너무 평화로운데? 날씨도 너무 평화로워서 소용돌이가 일어날만 오와아 오 뭐야 아 뭐야 아우 아 어지러워 어 훈아 어 라텐님도 있네? 어 우리 다 어 어떻게 다 있네? 뭐야 어디야? 뭐야 왜 하얀색이지? 우리 소용돌이 빠져가지고 섬으로 피로 된 거 같은데? 그대로 떠내려왔나? 그런 거 같아 물 따라서 떠내려온 거 같아 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와 근데 여기 어디야 좀 둘러볼까 우리? 좀 둘러보 어? 아니 이게 뭐야? 뭐야 이게 야 넘어가 보자 건너 건너 건너다 소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? 설마 안전? 살려줘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와 형이 손잡아줄게 어어어 아아 아 이씨 와 이거 토네이도 같지 않아?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닌가? 그런 걸 묘사한 건가? 저건 또 뭐야? 우와 물 뭐야 이게? 여기 뭐 뭐하는 데야? 저기 뭐 있다 어디 야 올라와봐 우와 뭐하는 거야? 에? 그냥 나무 한 그루만 있네? 그냥 나무 한 그루를 위한 이런 공간이라고? 에? 되게 뭔가 있어보이는 공간인데? 그니까 여기 물도 한번 올라가 볼게 형이 물에도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럼 뭘 위에서 있는 걸까? 뭐래?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왜 어디 어디 잠시만 내가 형이 내려갈게 이리로와봐 뭐 봤어? 봤어 여기 가운데에 구멍이 파져있어 어? 뭐야 여기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지 않아? 완전 내려가 볼래? 좀 무섭다 근데 형 먼저 내려가 볼게 어 내려왔어 아 뭐 부러지는 소리 하는데? 발보가다 나갔어 오야 뭐야 야 루기야다 오 뭐야 루기야가 왜 있어? 아 훈아 소용돌이? 소용돌이 루기야가 소용돌이 만들어내는 거네 그렇네 애가 화가 났나? 왜 그랬을까? 말을 대화를 대화 시도 해볼까 한번? 루기야님 루기야님 오야야야 배틀부터 가는데? 뭐야 다짜고짜? 어 레벨 102? 102? 싸운다 데스윙?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데스윙 오 천천히 천천히 와 데스윙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벨타르가 어 아 데스윙 스킬이 없다 스킬포인트 없다 아이고 야 안개 낀다 뭐야 갑자기 안개 끼는데? 화면에 어 프리즈가 움직일 수 없대 와 멘멜탈 어차피 한 마리씩 다 내야돼 번개 펀치 효과 굉장 마지막 한 대 번개 펀치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신비의 물방울이랑 월령 플레이트 그 날생선 두개 뭐야 룩이 어디갔어 근데? 형이랑 배틀 끝나고 나니까 없어졌어 야생으로 도망쳤나? 일단 여기 동굴 다시 나가보자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여기에 뭐 더 볼일이 없을려나? 그치 아닐까? 아 나 날 수 있는 포켓 아 볼트로스 있구나 여기 동굴 있는데? 거기 가봤는데 그냥 자연 동굴인거 같애 여기로 나가게? 아니 그냥 뭐가있나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길 잃기 쉽게 돼있어 미로처럼 돼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횃불 들어줄게요 루기아가 화나서 비가 내리는건가? 그런가? 괜히 건드렸나? 어 라템이 오셨다 어 일단 포켓몬 힐 한번 해줄게요 그럼 루기아는 어디로 간거지? 진짜로? 도망갔나? 어 여기 아니구나 아니면 아까 거기에 있나? 아 그 나무? 어 자기만의 쉼터 그런거지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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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다 어 그러네 조심히 들어가자 얘 안 놀래게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가 놀래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싸움을 건거울 수도 있어 루기아님 루기아 너희는 누구야? 검은 조직? 아니요 저희는 도와주러 왔습니다 나는 내 친구 덕분에 야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 하늘섬에 얼른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야생에 할 일이 남아있어 불탄탑에 같이 있던 칠색조를 구해줘야 해 날 찾지 말아줘 어 사라졌어 뭐야 날 찾지 말아줘 하고 사라졌어 불탄탑에 같이 있던 칠색조? 야 세번째 전설 나왔다 어 하늘섬에 얼른 돌아.. 와 야 날씨 풀린거 봐 비 그쳤네 그니까 루기아 가자마자 비 그쳤네 친구 덕분에 야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는데 그 친구가 레인보우 날색모 아니야? 그런가? 대신 잡혀있던거지 음 그러면 소형들 루기아가 칠색조를 구하러 갔고 우리를 보고 찾지 말아줘 하고 갔어 루기아도 위험한거 아니야? 괜한 오시랍일수도 있는데 어 루기아 칠색조를 같이 찾아내야지 않을까? 그런가? 여러분 저희가 루기아를 진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루기아가 칠색조를 구하한다면서 사라졌어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회차 때 어떻게 진행이 흘러갈지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네요 다음 영상은 더욱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